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LME 스크래치에 있는 메시지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블록은 두 가지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를 보내기가 있고, 그리고 신호를 받았을 때라고 하는 블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호 보내기는 입력이 되어져 있는 이름, 즉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 이 레드라고 작성이 되어져 있는 게 입력이 되어져 있는 이름이고 여기서 이 레드라고 하는 곳에 신호를 보낸다고 했을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벤트 블록에서 신호 보내기에 입력이 되어져 있는 이름과 똑같은 이벤트 블록에서 신호를 받아서 아래쪽에 붙어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마이블록으로 되어져 있는 블록을 호출을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마이블록과 메시지 블록의 큰 차이는 멀티 테스팅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신호 보내기를 했을 때 바로 신호를 이쪽으로 보내자마자 바로 이 블록의 역할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받았을 때라고 되어져 있는 아래쪽에 블록들을 실행을 하면서 여기 보내기라고 되어져 있던 아래에 있는 블록들 또한 같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말로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시작이 될 때라고 하는 부분을 놔두신 상태에서 여기 아래에다가 신호 보내기를 먼저 붙이겠습니다. 여기 꺼내시면 여기 새로운 메시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이름을 정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블루라고 하는 신호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내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이벤트 블록 하나를 꺼내서 여기 블루 아래에다가는 우선 1회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블루에는 여기 모터가 두 개로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먼저에는 D로 정하겠습니다. 블루를 보내면서 이제 A라고 하는 모터가 동작을 하도록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일단 로봇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터 두 개가 A랑 B가 동시에 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얘 신호 보내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모터하고 A모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붙였습니다. 이 상태로 했을 때는 모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D 다음 A가 회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모터가 먼저 1회전을 마친 다음에 A모터가 1회전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동작에서 같이 실행을 하고자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 블록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내기 블록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 보내기 특징은 아까 멀티태스킹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신호 보내기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멀티태스킹을 할 때 좋은 블록입니다. 근데 이 보내기 블록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내고 기다리기라고 하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 보내고 기다리기는 현재 메시지 이벤트 아래쪽에 붙어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보내고 기다리기 아래쪽에 있는 블록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붙어있는 프로그램 명령이 모두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두 개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아까 블루라고 했었던 부분을 여기다 붙이고 여기 D 붙인 다음에 A를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1초의 대기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초 기다리기 아래에는 이제 보내고 기다리기를 붙인 상태에서 여기 아래에다가는 이제 A를 똑같이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면은 첫 번째는 블루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A랑 D가 같이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초 뒤에 블루라고 하는 메시지 여기 이 이벤트를 한 번 더 불러서 이 D 모터가 모두 다 완료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A라고 하는 모터가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제가 설명한 대로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에서는 A랑 D가 같이 돌고 그 다음 1초 후에 D 모터가 혼자 따로 돌고 난 후에 A 모터가 일회전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기 블록은 멀티태스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따라따로 한 동작씩 끊어서 볼 것인지를 보내기와 보내고 기다리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